물론 먼저 믿는 것이 귀하지요. 그리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반드시 인생에 성공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당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런 문제 당하면 대개의 경우에 낙심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지요. 왜 그러면 이렇게 심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까? 어떤 경우에는 문제 하나 생긴 거기에 평생이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필요 없는데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 경우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내게 일어난 이 문제가 앞으로 축복이 될런지 실패가 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되어지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좋아가지고 있는 대로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내게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불신자 세웅지마 그 얘기 알잖아요. 그분은 불신자인데도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이게 문제가 될런지 아니면 답이 될런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절대 내 중심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실수를 하지요. 두번째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낙심하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끝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모든 문제는 과정이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전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인생에는 항상 그렇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언약 잡고 승리했지요. 문제 뒤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사단과 염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버리고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늘 아는 얘기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걸 끝으로 알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게 끝이 아니고 과정이요 계획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문제 중에 있을 때도 당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요 계획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문제 중에 있을 때도 당하지 않았어요. 힘들었겠죠. 끝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이미 모세는 광야에 대해서 공부를 완전히 마치고 있었어요. 당연히 요셉도 노예나 감옥의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데 필요한 공부를 마치고 있었겠죠. 요셉에게는 밑바닥에 근본 공부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짧은 눈을 고쳐야 합니다. 자꾸 뇌중심이고 문제 안 오면 끝인 것 같이 느낍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잃어설, 다시 잃어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믿는 문제 때문에 진짜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큰 방향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타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가 온대에 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면 안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은약계입니다. 은약계는 너무나 중요하죠. 다윗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은약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은 이것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먼저 은약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약계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임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 중에서도 가장 핵심입니다. 성전이 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장소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성전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 성전이 지금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려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지요. 그런데 그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였습니다. 여기는 대제사장의 일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백성의 죄를 지워가서 이제 제사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은약계를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전에 은약계가 없으면 성전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제소가 있습니다. 그 은약계 위에 속제소를 둬서 그 성전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천사, 그룹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은약계가 있고 여기에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전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추레옥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거기에서 지성소 있고 그 안에 은약계 있고 속제소 있는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모세는 그 지성소에 자주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거죠. 그게 은약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댔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은약계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은약계 안에는 십 개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약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만나항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음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음미합니다. 아론의 쌍란지팡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어째서 아론만 하나님의 선택받았냐 해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대모를 했어요. 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각 지파의 모든 대표의 지팡이를 전부 하나씩 가져오라.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쓰라. 그리고 아론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 모든 지팡이를 내 앞에 두라.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가봤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는 무미도 없고 싹이 났습니다. 민숙이 17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는 무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부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은 다르다. 그 메시지가 일단이죠. 일단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런데 이 아론의 쌍란지팡이를 왜 그리스도에 상징되는 은약계 안에 넣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우리의 첫 열매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약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약계 가는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죠. 이 은약계를 중심으로 광야 40년 다녔습니다. 배고파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래 땅 아닙니까?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이 은약계를 따라가라. 열이고 무너뜨릴 때 이 은약계 메고 돌아가라. 자동으로 열리고 무너졌습니다. 이게 은약계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어요. 왕의 채통이 문제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웃은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 했습니다. 지금은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때는 다르죠. 여하튼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은약계를 우리는 우리 가정에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 은약계를 가정에 들고 들어가고 내 마음에 들고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도 내 모든 현장에 이 은약계를 들고 가야 해요. 나의 전도와 경제와 자녀의 모든 현장에 우리는 은약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진짜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춤을 춰야 해요. 가위에선 왕의 채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린 나이와 같이 뛰놀 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낮출 것이라 했습니다. 전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는 은약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씁니다. 문제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항상 답은 일정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답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바뀌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답으로 잡아야 합니다. 믿기는 믿고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믿었으면 그 안에 있어야지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 답으로 잡아야 합니다. 답으로 잡고 누리면 또 다른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착각하게 하겠지요.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은약계를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신의 중심은 은약계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기본 영적 정신세계의 중심은 은약계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여기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인생 차이를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이는 이 영적인 차이입니다. 이 정신자세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습니다. 일곱 렘넌트가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노력입니까? 힘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으로 성공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짓밟는 그 영적 세계의 누림으로 승리했어요. 미과는 여러분 비웃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약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 은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모셔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최고로 모시고 중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약계를 영원히 모셨습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것에 근본되는 은약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에다가 은약계를 딱 모시는 거예요. 그는 왕이었잖아요. 정치를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겠죠. 다윗은 은약계 하나님을 그 정치의 중심에다가 딱 모셨어요. 이건 그의 삶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모셨다는 말이죠. 그의 일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딱 모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사실 끝났습니다. 다윗은 이게 너무 좋아서 춤을 췄어요. 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어요. 나팔 불고 제사드리고 여러분 난리 났어요. 오늘 12제의 말씀에 의하면 여섯 걸음 뛰고 살찐 소를 가지고 제사드리고 역대상 13장에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13장, 14장, 15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지 모릅니다. 악기 있는 대로 다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난리 났어요. 잔치 정도가 아니에요. 이래하고 그는 몸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춤을 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이젠 됐다는 거지요. 이젠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딱 모셨어요. 자기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딱 모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사굴 왕은 40년 동안 왕이었는데 그냥 정치만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언약계는 저 구석에 있었습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 자기 일의 중심, 자기가 다스려야 할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딱 모셨어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입니까? 너도 너의 중심에, 너의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라. 너도 너의 인생의 나라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게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정치하게 하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려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뜻으로 끝나지 않으냐고 이것이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필요하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라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돼야 돼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답이어야 돼요. 그 답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게 너무 기뻤어요. 답난 정도가 아니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요단강을 건너던 그 은약계를 모셨어요. 그 튼튼한 여리고성의 여러분, 자동으로 무너졌던 은약계를 모셨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딱 좌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보여주는데 전부 입을 벌리고 말을 못했습니다. 누가 오병의 기적을 행할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우리는 늘 물질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데 오병의 기적을 누가 행할 겁니까? 어느 누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일 것입니까? 불가능입니다. 만일 그거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섬겨도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나라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세번째 우리가 볼 것은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늘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단 말이냐? 그러나 이 말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말에 순종한 자는 누구든지 무조건 살았습니다. 무시하는 자들은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언약을 떠나면 안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승리해야지요. 잠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큰 원칙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큰 답, 영원한 답이 있는데 좀 어렵다고 해서 그걸 버려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의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겠지요. 가만히 두면 평생 우리가 언약으로 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파고들어와서 불신앙을 주는 겁니다. 언약으로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일하면 안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 인생을 어떻게 해결했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 불안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아니면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막 바빠요. 성도 여러분 속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세고 계십니다.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지금도 깨고 계십니다. 여전히 언약자분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지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현장에 하늘군대를 파송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되죠.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밀과 이 언약의 말씀만에 딱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사실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 언약에 대한 빈틈이 없게 되어야 합니다. 늘 뒷문이 열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사단한테 당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은 자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딱 확인하길 바랍니다. 혹시 때때로 우리가 잠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서로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떠나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가 생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대답하실 겁니다. 시대적인 큰 인생도 되게 하시겠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시겠지요. 물론 때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우리의 고정된 관념 하나님이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체질도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시간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자분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눈뜨게 돼 있습니다. 지나간 모든 건 눈에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언약자분자에게 주신 그 축복 내게 언약되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루스를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축복했어요. 루스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늘 그랬어요. 죽을는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도 오베아다는 여러분 선지자를 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도단성 같은 시대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만 문제에 잡혀가지고 왔다 갔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만 조금 반짝하다가 나가면 의저불에 불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틀림없어요 살아납니다.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자꾸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시간표 올 때 우리는 언약을 선택하게 돼요. 루스이 여러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기생라비 아주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시대적인 인생을 살았을까요? 다윗과 요셉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됐을까요?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요셉의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혹 노예가 되는 상황이 있어도 거기서 나오는 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는 혹 노예가 되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누려라 그리스도를 은약으로 잡으라 나오는 것이다. 오늘 은약계를 옮겨가는 다윗의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너희는 너의 아이들을 다윗처럼 만들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의 아이들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도록 해라 그러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렬은 공부도 중요하고 기능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요.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건 인생 근본의 답은 아닙니다.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생은 진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속으면서 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원은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성취가 돼야 안됩니까? 오히려 어떤 분은 영점 문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도록 내 인생을 정치하도록 중앙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오셨지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끝이 아니지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왕이 되고 내 인생을 대신 사시려고 오신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기 나라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는 따라가려고요. 중앙에다가 모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지혜로운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관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 되면 안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나라의 중심에 은약계를 모신 것처럼 내 인생의 나라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최고의 답이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자리를 비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가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당신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중앙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은약계를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너무 많이 췄는데 몸이 좀 드러났답니다. 이 주간 이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셨는가? 난 정말로 내 인생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드렸는가? 이를 위하여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무엇인지를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고 정말 마음의 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나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옵시며 내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